오늘 이시카르의 문장은요, 바로!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개화하는 일본어 주치의 닥터 요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표현을 개화해 보겠습니다. 베이징 앤 티켓 예약했어. 자, 이번 휴가는 베이징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벌써 티켓도 예약했어. 자, 이거를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베킹 유기노 고구갱, 요약을 하세요. 베킹, 이게 뭐지? 어디지? 베이징이라는 뜻인데요. 나라 이름이라든가 지역 이름은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네덜란드, 그 나라는 일본어 표현은 오란다, 크리스, 이리샤라고 표현합니다. 영국, 이것도 이기리스 라고 말하고요. 자, 베킹 유키, 유키가 붙으면 어디 어디 행 이라는 뜻이에요. 베킹 유키 노 고구갱, 이게 항공권 이라는 뜻이죠. 이 고구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티켓, 자, 티켓은 일본어로 티켓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요약을 시단다, 요약을 하는 뜻이고 요약을 시단다, 이거는 약간 좀 알려주는 그런 느낌? 여기서는 좀 자랑하는 것처럼 나 가는 거야, 신난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베이징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사카에 가기로 했어요. 오사카유키 노 티켓도 요약을 시단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홍카이도 가볼까요? 홍카이도 유키 노 티켓도 요약을 시단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치료 완료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번 따라 말해보세요. 없으세요. 저는 지금 빨리 오사카육을 받아서